1. 한국의 국기와 국가는 무엇일까? 1. 한국의 국기와 국가는 무엇일까? 한국의 공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는 평화와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다. 2.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다. 2. 한국의 국화와 문자는 무엇일까? 한국에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다. 한국의 국가 문장은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은 1443년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사람의 발음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모두 2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1. 한국의 국기와 국가는 무엇일까? 한국의 공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는 평화와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다. 2. 한국의 국가와 문자는 무엇일까? 한국의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다. 한국의 국가 문장은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은 1443년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사람의 발음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모두 2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족 1. 한국의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확대 가족 형태가 많았다. 산업화 이후로 공부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아졌으며, 결혼한 이후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크게 줄어 요즘은 대부분 핵가족 형태가 많다. 한국의 가족과 친척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을 촌수로 표시한다. 남편과 아내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1촌, 형제 자매 관계는 2촌이다. 형제 자매의 자녀와 내 자녀의 관계는 사촌이다. 1. 한국의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확대 가족 형태가 많았다. 산업화 이후로 공부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아졌으며, 결혼한 이후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크게 줄어 요즘은 대부분 핵가족 형태가 많다. 한국의 가족과 친척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을 촌수로 표시한다. 남편과 아내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1촌, 형제 자매 관계는 2촌이다. 형제 자매의 자녀와 내 자녀의 관계는 사촌이다. 3. 일터 1. 한국인은 어떤 일터에서 일할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안정적인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임금이 높고 복지 혜택이 많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업별 남녀 간 불균형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 한국인의 직장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일반적으로 한국의 직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어야 하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는 직원들이 서로 차례를 바꾸어 교대 근무를 한다. 동료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축하나 위로를 받아야 할 직장 동료가 있을 때 근무를 마친 후 회사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다. 1. 한국인은 어떤 휠터에서 일할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안정적인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임금이 높고 복지 혜택이 많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업별 남녀 간 불균형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의 재치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 한국인의 직장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일반적으로 한국의 직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어야 하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는 직원들이 서로 차례를 바꾸어 교대 근무를 한다. 동료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축하나 위로를 받아야 할 직장 동료가 있을 때 근무를 마친 후 회사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다. 4. 교통과 통신 1.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일까? 한국인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용요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환승할인제도,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버스 전용 차로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승할인제도란 이동 중 다른 교통수단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하여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버스 전용 차로제는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를 정해 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은 무엇일까? 우체국을 통해 편지나 물건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데 우체국 외에도 택배업체나 편의점을 통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는 물론 사진, 동영상 등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워졌다. 1.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일까? 한국인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용요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환승할인제도, 버스도착안내서비스, 버스전용차로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승할인제도란 이동 중 다른 교통수단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체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하여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정해 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은 무엇일까? 우체국을 통해 편지나 물건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데 우체국 외에도 택배업체나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는 물론 사진, 동영상 등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워졌다. 5. 주거 1.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일까?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신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2. 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한국에서 집에 거주하는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가 있는데 이 중 전세는 한국에서만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때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통해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인들이 주거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편리한 교통, 교육 여건, 주변의 환경에 쾌적함, 편의시설 등이 있다. 5. 주거 1.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일까?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많아지면서 신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2. 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3. 한국에서 집에 거주하는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가 있는데 이 중 전세는 한국에서만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4.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때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통해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5. 한국인들이 주거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편리한 교통, 교육 여건, 주변의 환경에 쾌적함, 편의시설 등이 있다. 6. 도시와 농촌 1. 한국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국의 도시와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총 인구 중 약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에는 기업체, 대학, 공공기관,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많아 생활이 편리하다. 특히 대도시에 이러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위성 도시가 만들어졌다. 도시에서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등과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장려, 에너지 절약, 신도시 건설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한국 농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농촌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사이트 운영, 주말농장이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환경이나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농촌은 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농촌에는 주로 노인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 지원, 농업의 기계화, 자동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 한국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총 인구 중 약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에는 기업체, 대학, 공공기관,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많아 생활이 편리하다. 특히 대도시에 이러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위성 도시가 만들어졌다. 도시에서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등과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장려, 에너지 절약, 신도시 건설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한국 농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농촌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사이트 운영, 주말농장이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환경이나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농촌은 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농촌에는 주로 노인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 지원, 농업의 기계와 자동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7. 복지 1.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건강, 고용, 국민,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서비스와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최저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단우리 콜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있다. 7. 복지 1.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건강, 고용, 국민,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서비스와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3.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최저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단우리 콜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있다. 8. 의료와 안전 1. 한국에서 의료기관은 어떻게 이용할까?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동네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이 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재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피, 화재대피, 비상대비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신고전화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작업할 때는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평상시에는 비상구와 구급상자, 소화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보건 표지의 의미도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1. 한국에서 의료기관은 어떻게 이용할까?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동네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이 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재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피, 화재대피, 비상대비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신고전화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작업할 때는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평상시에는 비상구와 구급상자, 소화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보건 표지의 의미도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9. 보육제도 1.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나 유아학비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2.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이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세까지의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이다. 1.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나 유아학비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2.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이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세까지의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이다. 10. 초중등교육 1. 한국교육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관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 시작은 매년 3월이다.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으로도 이루어진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초중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고 입학 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학교 3년 과정 중 1년은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체험활동 같은 진로탐색교육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년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유령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10. 초중등교육 1. 한국교육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관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 시작은 매년 3월이다.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으로도 이루어진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초중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고 입학 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학교 3년 과정 중 1년은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체험활동 같은 진로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년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유령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10일과 고등교육과 입시 1. 한국은 왜 대학 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이나 결혼 등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입시 스트레스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높은 편이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 2.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에서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전문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더 연구하고 싶은 경우 대학원에 진학한다. 1. 한국은 왜 대학 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이나 결혼 등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입시 스트레스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높은 편이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 2.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에서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전문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더 연구하고 싶은 경우 대학원에 진학한다. 12과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이 관심을 가지거나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평생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 계좌에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계좌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인 평생학습포털이 운영되고 있다. 2. 이주민을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화 프로그램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도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이 관심을 가지거나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평생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 계좌에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계좌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인 평생학습포털이 운영되고 있다. 2. 이주민을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 2.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화 프로그램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도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과 전통 가치 1. 쇼와 예절은 무엇일까? 한국인은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절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말투나 행동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각자의 지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높임말을 사용한다. 2. 공동체와 연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과거 농촌에서는 두레나 품아시처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 풍습이 많이 있었다.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 지연이라고 한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을 동문회라고 한다. 1. 쇼와 예절은 무엇일까? 한국인은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예절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말투나 행동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각자의 지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높임말을 사용한다. 2. 공동체와 연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과거 농촌에서는 두레나 품아시처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 풍습이 많이 있었다.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 지연이라고 한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을 동문회라고 한다. 14과 전통의식주 1.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다. 김장이란 겨울이 되기 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풍습을 말한다. 한국에는 김치, 각종 장류, 젓갈류와 같은 발효음식을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 2. 한복과 한옥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복은 한국 고유의 옷으로 남자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한다.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과집으로 구분된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반영한 집이다.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과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대청마루가 있다. 1.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다. 김장이란 겨울이 되기 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풍습을 말한다. 한국에는 김치, 각종 장류, 젓갈류와 같은 발효음식을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 2. 한복과 한옥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복은 한국 고유의 옷으로 남자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한다.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과집으로 구분된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반영한 집이다.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과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대청마루가 있다. 15과 의례 1. 결혼식, 돌잔치, 성년식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아이의 첫 생일에 여러 물건을 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골라잡은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것을 돌잡이라고 한다.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5월 첫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2. 장례식과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 동안 절차를 진행한다. 장례식을 거친 후 종교나 신념에 따라 고인을 묘지에 매장하기도 하고 화장을 거친 후 봉안당이나 추모공원에 모시기도 한다. 제사를 마친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한다. 1. 결혼식, 돌잔치, 성년식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아이의 첫 생일에 여러 물건을 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골라잡은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것을 돌잡이라고 한다.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5월 첫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2. 장례식과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 동안 절차를 진행한다. 장례식을 거친 후 종교나 신념에 따라 고인을 묘지에 매장하기도 하고 화장을 거친 후 봉안당이나 추모공원에 모시기도 한다. 제사를 마친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한다. 16과 명절 1. 설날에는 무엇을 할까? 설날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를 설빔이라고 한다. 설날 아침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큰 절로 인사드리는 것을 세배라고 한다.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차례와 세배를 마친 후에 먹는다. 2. 추석에는 무엇을 할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은 추석과 같이 평생 먹을 것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추석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 성묘를 한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으로 맵살 가루로 반죽을 하고 녹두, 콩, 깨, 팥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1. 설날에는 무엇을 할까? 설날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를 설빔이라고 한다. 설날 아침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큰 절로 인사드리는 것을 세배라고 한다.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차례와 세배를 마친 후에 먹는다. 2. 추석에는 무엇을 할까? 덜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은 추석과 같이 평생 먹을 것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추석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 성묘를 한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으로 맵살 가루로 반죽을 하고 녹두, 콩, 깨, 팥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17과 종교 1.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 둘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 종교로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다. 2. 종교 간의 배려와 존중은 왜 필요할까?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3. 종교는 개인에게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불교회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양력 12월 25일을 기독교회 기념일인 성탄절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 둘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 종교로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다. 2. 종교 간의 배려와 존중은 왜 필요할까?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종교는 개인에게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불교회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양력 12월 25일을 기독교회 기념일인 성탄절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8과 대중문화 1. 한국에는 어떤 대중문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한국 가요 중 특정한 시기에 인기를 끄는 노래를 유행가라고 한다. 한국 스포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이다. 2.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국 대중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드라마, 영화, 방송, 음악, 옷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을 한류라고 한다. 한국의 가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케이팝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 한국에는 어떤 대중문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한국 가요 중 특정한 시기에 인기를 끄는 노래를 유행가라고 한다. 한국 스포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이다. 2.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국 대중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드라마, 영화, 방송, 음악, 옷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을 한류라고 한다. 한국의 가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케이팝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9. 여가문화 1. 한국에는 어떤 여가문화가 있을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주 50시간 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여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운동이나 악기, 독서, 외국어 등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2. 여가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지역 주민의 생활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휴식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여가문화는 더욱 중시될 것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헬스, 수영, 요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1. 한국에는 어떤 여가문화가 있을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주 50시간 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여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운동이나 악기, 독서, 외국어 등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2. 여가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지역 주민의 생활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휴식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여가문화는 더욱 중시될 것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헬스, 수영, 요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0. 한국의 민주정치 1. 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한국 사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은 왜 국가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놓았을까? 한국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 사법부, 법원으로 나누어 놓았다.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권력분립 원칙이라고 한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세계로 분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3권분립이라고도 한다. 입법부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 20. 한국의 민주정치 1. 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한국 사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은 왜 국가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놓았을까? 한국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 사법부, 법원으로 나누어 놓았다.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권력분립 원칙이라고 한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세계로 분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3권분립이라고도 한다. 입법부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 21과 입법부 1. 법은 누가 어디서 만들까?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을 만드는 곳을 입법부, 국회라고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2.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국회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 법은 누가 어디서 만들까?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을 만드는 곳을 입법부, 국회라고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2.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국회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2. 행정부 1. 법은 누가 집행할까?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다.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때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2. 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3.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는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정부의 여러 부처 중 법무부에서는 법 질서와 이민정책 등에 관한 일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과 노동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 법은 누가 집행할까?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다.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때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2. 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는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정부의 여러 부처 중 법무부에서는 법 질서와 이민정책 등에 관한 일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과 노동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3. 사법부 법원은 법원은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같은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민사재판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고, 형사재판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재판이다. 23과 사법부 1. 재판은 누가 할까?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가정법원은 가족이나 친척관계, 소녀 문제 등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대법원으로, 여기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 2.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 법원은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다. 2.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같은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민사재판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고, 형사재판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재판이다. 24과 선거와 지방자치 1.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성별, 재산, 학력, 권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인 1표씩 투표하는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 우리 지역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할까?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삶에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한다. 1.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성별, 재산, 학력, 권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인 1표씩 투표하는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 우리 지역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할까?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삶에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한다. 25.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1. 경제활동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사고 팔며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여러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가격을 물가라고 한다. 한국의 공공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체로 싼 편이고 식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2. 경제활동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왜 필요할까? 화폐는 사람들 간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국의 집회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5만원권이고 10만원 이상은 수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대안을 살펴보면서 더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1. 경제활동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사고 팔며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여러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가격을 물가라고 한다. 한국의 공공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체로 싼 편이고 식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2. 경제활동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왜 필요할까? 화폐는 사람들 간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국의 집회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5만원권이고 10만원 이상은 수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대안을 살펴보면서 더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전통시장은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상점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도 한다.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으로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이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는 물품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상품평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구입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기본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음식물의 경우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어디서 장을 보면 될까 전통시장은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상점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도 한다. 2.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으로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이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는 물품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상품평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구입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기본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음식물의 경우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8. 금융기관 이용하기 1. 금융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은행 업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은 대체로 안정성이 높은 반면 금리가 낮은 편이다. 최근에는 지점을 따로 만들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2. 금융거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은행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1. 금융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은행 업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은 대체로 안정성이 높은 반면 금리가 낮은 편이다. 최근에는 지점을 따로 만들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2. 금융거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은행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29. 취업하기 1.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은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낮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최근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져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겪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자리를 구할 때 자신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격증을 따면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이력서에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낮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최근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져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겪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자리를 구할 때 자신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격증을 따면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이력서에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체류와 법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여행자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인 여권과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머무르는 것은 단기 체류, 유학, 결혼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것은 장기 체류라고 한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2.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만들었다. 한국어를 아직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국어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긴급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1회 50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여행자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문서인 여권과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머무르는 것은 단기 체류, 유학, 결혼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것은 장기 체류라고 한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2.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만들었다. 한국어를 아직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국어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긴급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1회 50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2. 한국국적과 법 1. 한국국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한국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일정한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국은 아이가 태어난 장소보다 아이 부모의 국적이 어디인가를 중시한다. 이것을 속인주의 또는 혈통주의라고 한다. 2. 기화란 무엇일까 외국인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요건을 갖춘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국민이 될 수 있다. 일반 기화를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주소가 있어야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화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과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혼인을 통한 기화는 간이 기화에 해당한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간이 기화를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 국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일정한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국은 아이가 태어난 장소보다 아이 부모의 국적이 어디인가를 중시한다. 이것을 속인주의 또는 혈통주의라고 한다. 2. 기화란 무엇일까 외국인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요건을 갖춘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일반 기화를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주소가 있어야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화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유지 능력과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혼인을 통한 기화는 간이 기화에 해당한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간이 기화를 신청할 수 있다. 33과 가족과 법 1. 법은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혼한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의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며 생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라도 둘이 함께 생활비를 번 것으로 인정된다. 2.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관주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1. 법은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혼한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의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며 생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라도 둘이 함께 생활비를 번 것으로 인정된다. 2.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관주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34과 재산과 법 1. 금전 거래를 할 때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차용증,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2.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 집이나 땅, 건물 등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며 이것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의 10% 내외에서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으며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부동산 거래가 마무리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을 임차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들을 법을 통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1. 금전 거래를 할 때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차용증,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2.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 집이나 땅, 건물 등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며 이것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의 10% 내외에서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으며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부동산 거래가 마무리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쓰는 것을 임차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들을 법을 통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35. 생활법률 1. 경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경범죄란 중대한 범죄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가리킨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이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무단횡단은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이다. 2. 음주운전과 학교폭력은 무엇일까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1. 경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경범죄란 중대한 범죄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가리킨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이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무단횡단은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이다. 2. 음주운전과 학교폭력은 무엇일까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37과 권리 보호와 법 1. 재판은 분쟁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소송은 법원에 분쟁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어려움으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재판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재판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협상 제3자가 조언하는 조정 제3자가 강제로 해결하는 중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익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1. 재판은 분쟁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소송은 법원에 분쟁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어려움으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재판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재판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협상 제3자가 조언하는 조정 제3자가 강제로 해결하는 중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익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39과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1. 삼국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삼국 중 고구려는 주몽이 백제는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세웠다.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 거세이다.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백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가장 발전했을 때 공통적으로 차지한 지역은 한강 유역이다. 2. 남북국시대에는 어떤 나라들이 발전했을까 신라는 중국의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의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모아 발해를 세웠다.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했던 시기를 가리켜 남북국시대라고 한다. 1. 삼국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삼국 중 고구려는 주몽이 백제는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세웠다.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 거세이다.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백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가장 발전했을 때 공통적으로 차지한 지역은 한강 유역이다. 2. 남북국시대에는 어떤 나라들이 발전했을까 신라는 중국의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의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모아 발해를 세웠다.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했던 시기를 가리켜 남북국시대라고 한다. 40과 고려시대 1. 고려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고려의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구려는 원래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였는데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한동안 지배층이 무신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겨 저항하였다. 2.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벽란도는 중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이름이 높았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인 코리아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귀족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다. 1. 고려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고려의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구려는 원래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였는데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한동안 지배층이 무신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겨 저항하였다. 2.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벽란도는 중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이름이 높았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인 코리아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귀족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다. 41과 조선의 건국과 발전 1. 조선은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나라의 모습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다. 세종은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치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었고 백성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성종 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2.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조선 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중국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한다. 정조가 왕이던 시기에 지어진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이 많아지고 상민과 천민이 줄어들었다. 1. 조선은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나라의 모습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다. 세종은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치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었고 백성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성종 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2.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조선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중국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한다. 정조가 왕이던 시기에 지어진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이 많아지고 상민과 천민이 줄어들었다. 42. 일제강점과 독립운동 1.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을까 흥성대원군은 서양 국가의 무역 요구를 거절하며 척화비를 세우는 등 나라의 문을 열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의 나라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하였다. 서재필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한글과 영어로 된 독립신물을 통해 나라 안팎의 소식을 알렸고 독립협회를 만들어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한국인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갔을까 3.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물자가 부족해지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다. 일부 한국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요구하였다.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을까 흥성대원군은 서양 국가의 무역 요구를 거절하며 척화비를 세우는 등 나라의 문을 열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의 나라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하였다. 서재필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한글과 영어로 된 독립신물을 통해 나라 안팎의 소식을 알렸고 독립협회를 만들어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한국인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갔을까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물자가 부족해지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다. 일부 한국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요구하였다.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44. 한국의 문화유산 1. 불교와 유교 관련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국 시대에 들어온 불교는 종교는 물론 학문과 음악, 공예, 건축 등 여러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탑, 절, 불상 등이 많이 만들어졌다. 유교에서 삼강오륜을 통해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우더른을 공경하며 남녀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2. 과학기술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나무의 글자를 새겨 종이로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신라의 무고정광 대달하니경과 고려의 팔만대장 경판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에는 앙부일구, 자격루, 추구기 등과 같은 과학기구가 많이 만들어졌다. 1. 불교와 유교 관련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국 시대에 들어온 불교는 종교는 물론 학문과 음악, 공예, 건축 등 여러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탑, 절, 불상 등이 많이 만들어졌다. 유교에서 삼강오륜을 통해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우더른을 공경하며 남녀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2. 과학기술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나무에 글자를 새겨 종이로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신라의 무고정광 대달하니경과 고려의 팔만대장 경판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에는 앙부일구, 자격루, 추구기 등과 같은 과학기구가 많이 만들어졌다. 45. 한국의 기후와 지형 1.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할까 이른 봄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여름철에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을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며 울긋불긋한 단풍 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겨울에는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는데 일부 지역에는 폭설과 같은 자연재회도 발생한다. 2. 한국의 지형은 어떠할까 한국은 국토의 65%가 산지이며 동고서저의 형태이다. 강하류는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는데 김포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등이 그 예이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며 섬이 거의 없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서해안에는 매우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다. 1.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할까 이른 봄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여름철에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을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며 울긋불긋한 단풍 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겨울에는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는데 일부 지역에는 폭설과 같은 자연재회도 발생한다. 2. 한국의 지형은 어떠할까 한국은 국토의 65%가 산지이며 동고서저의 형태이다. 강하류는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는데 김포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등이 그 예이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며 섬이 거의 없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서해안에는 매우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다. 46. 수도권 1. 수도권의 모습은 어떠할까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지이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의 국외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으로 농업, 공업, 축산업, 어업 등이 골고루 발달하였다. 인천은 한국의 제2의 항구도시로 한국의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자리잡고 있다. 2. 수도권의 관광 명소와 흑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서울의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은 한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이다. 수원에 있는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인천의 강화도 갯벌은 넓은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으로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1. 수도권의 모습은 어떠할까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지이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다. 1. 경기도는 한국의 국외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으로 농업, 공업, 축산업, 어업 등이 골고루 발달하였다. 인천은 한국의 제2의 항구도시로 한국의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자리잡고 있다. 2. 수도권의 관광명소와 국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서울의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은 한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이다. 수원에 있는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인천의 강화도 갯벌은 넓은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으로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2. 수도권의 관광명소와 국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47과 충청지역 1. 충청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충청지역은 수도권과 경상지역, 전라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도에는 백제의 두읍지였던 공주와 부여가 있어 많은 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시이다.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곳으로 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2. 충청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양팔경은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8곳의 명승지를 가리킨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을 이용하여 각종 놀이를 즐기는 축제이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과 예술문화가 함께하는 축제이다. 백제문화재는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에서 매년 개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1. 충청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충청지역은 수도권과 경상지역, 전라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도에는 백제의 두읍지였던 공주와 부여가 있어 많은 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시이다.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곳으로 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2. 충청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양팔경은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8곳의 명승지를 가리킨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을 이용하여 각종 놀이를 즐기는 축제이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과 예술문화가 함께하는 축제이다. 백제문화재는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에서 매년 개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48과 전라지역 1. 전라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전라지역은 한국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라지역은 다양한 농산물, 수산물 등 식량 자원을 바탕으로 음식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전라지역 최대의 도시로 자동차, 타이어, 첨단산업 등이 발달하였다. 2. 전라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 전북 고창군과 전남 화순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600여 채의 한옥이 있는 곳으로 한국의 전통집을 볼 수 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홀수회에 개최되는 세계종합디자인 축제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고 세계의 음악과 소통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48과 전라지역 1. 전라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전라지역은 한국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라지역은 다양한 농산물, 수산물 등 식량 자원을 바탕으로 음식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전라지역 최대의 도시로 자동차, 타이어, 첨단산업 등이 발달하였다. 2. 전라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 전북 고창군과 전남 화순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600여 채의 한옥이 있는 곳으로 한국의 전통집을 볼 수 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홀수회에 개최되는 세계종합디자인 축제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고 세계의 음악과 소통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49. 경상지역 경상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경상지역은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지역이라고도 불린다. 경상지역에는 공업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고 경주에서는 신라의 불교 문화유산을, 안동에서는 조선의 유교 문화유산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구 광역시는 분지지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운 편이다. 울산 광역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중화공업도시이다. 부산 광역시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제1의 무역항이다. 2. 경상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산에서는 매년 10월 아시아 최대의 국제영화제가 열린다. 합천 해인사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마을이다. 통영의 한산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경상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경상지역은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지역이라고도 불린다. 경상지역에는 공업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고 경주에서는 신라의 불교 문화유산을, 안동에서는 조선의 유교 문화유산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구 광역시는 분지지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운 편이다. 울산 광역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중화공업도시이다. 부산 광역시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제1의 무역항이다. 2. 경상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산에서는 매년 10월 아시아 최대의 국제영화제가 열린다. 합천 해인사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마을이다. 통영의 한산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50과 강원 제주지역 강원 지역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으로 구분한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아 반농사와 고랭지 농업이 발달하였고 대관령 목장 등을 중심으로 목축업도 발달하였다. 2018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강릉 단호제는 단호를 전후하여 강원도에서 벌이는 축제로 풍령과 집안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2. 제주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도 중앙에는 한란산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날씨 덕분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1. 강원 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강원 지역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으로 구분한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아 반농사와 고랭지 농업이 발달하였고 대관령 목장 등을 중심으로 목축업도 발달하였다. 2018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강릉 단호제는 단호를 전후하여 강원도에서 벌이는 축제로 풍령과 집안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2. 제주 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도 중앙에는 한란산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날씨 덕분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날씨 덕분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